유학아치 입상학기 2013년 6월 1일 경기예술고등학교장 황병숙 상장 메탄중학교 배인우 금상 만화 칸바나 부분 유학생은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주최한 제11회 전국중학생예능경연대회에서 유학아치 입상학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6월 1일 경기예술고등학교장 황병숙 상장 월고중학교 재갈유연 금상 만화 칸바나 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만수중학교 양호연 금상 만화 창의적 발상표현 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부원 여자중학교 김소연 금상 만화 캐릭터 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봉교 황병숙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